그렇죠? 김연아씨 네 지금까지 많은 가수분들께서요 멋지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멋진 가수분이 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죠?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저랑 같이 지금까지 멋지게 MC를 봐주신 바라바씨가 사랑타령 동타령이라는 곡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진영을 맡은 바라바 김변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아보세요 동동동 이 세상은 지금 좋지만 동동동 동동 동동 그렇지만 나도 사랑해요 지가 곧 좀 더 어디 있어야 먹고 싶니 동동동 그렇다면 우리 마을아 그렇다면 볼목의 고음이 무엇이든 흠의 고음이 무엇이든 흠의 고음이 무엇이든 볼목의 고음 아님 볼목의 고음이 무엇이든 본인과 he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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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